하하하하하 야, 막 갔다 보셔도 되는구나 됐어 됐어 야, 이거를 또 이렇게 야, 되라는데요? 귀엽다, 예쁘다 뭐 우리 심사님들 더 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이 엑소가 춤하면 또 완벽하게 렛츠고 화이트나잇 자, 갑시다 한 번 깔아줘 보세요 오케이 знаешь toma 엄홓 지운 오 뒤엔, 극대트나잇 아はは 야, 하 자, 저는 예 voilà, 어우 멋있다 오우 야, 하 후 천천 하나, 둘, 셋 셔프는? 마지막 마지막 레시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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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의 무대였습니다 말이 필요없는 대한민국의 슈퍼히어로죠 정말 이 주사 스타 페이스오프 얼굴공,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조용필입니다 조용필 엑소 모기를 쳐져 산기슬들 너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슬계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한가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바람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락 남겨둬야지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어느 운이 없으면 또 어떠리 외로운 잦은 맘으로 하늘을 보면 힘들으면 부르면 그런가 나는 어지러워 어지러운데 날아가는 고천장 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봐 그런가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카펠라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방세워 준비 한순하고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더 내 손으로 이게 만들었어 베이비 베이비 요 마 트랜포니 고맙습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